아 준비됩니까 이제? 4명씩 쓴 거니까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어. 나는 있을 거야. 발표하겠습니다. 너무 빨리 가오면 민망한데. 재석팀 1순위. 재석팀 1순위. 이광수. 이광수. 중국팀 1순위. 중국팀 1순위. 얘는 상처도 안 받는 거야? 이거 너무 좋아. 나 1등 하고 이런 거. 중국팀 1순위. 이방수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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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되게 인기 많다. 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? 아니, 형! 저 얘기하지 마. 저 얘기하지 마. 야, 나 종국이 어깨 톡톡 치는 거 처음 봤다. 야, 녹화를 시작한 일은 처음 봤어. 형! 어떻게 할 거야, 광수야? 형! 이거 한 번 하면 안 돼요? 뭐? 이렇게 앞에 서시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두드락부터 서 있는 거. 그래? 너 꼭 하고 싶어? 야, 빨리 해. 시간 없어. 그래, 그래. 자, 그러면 빨리 서, 광수야. 그렇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돌아볼까? 어? 돌아볼까? 어?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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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말. 자, 광수야. 형, 광수야. 형, 광수야. 형, 광수야. 빨리. 다음 순서 또 진행해. 별로 아쉽진 않구나. 어? 아, 지금 다른 인재들이 많으니까. 두 번째까지 이해할게, 재석아. 두 번째까지 이해할게.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없을 것 같아. 근데요 두 분이 형 카메라 감독님이 얼굴 안 잡고 잡잖아요? 샤이니야 샤이니 링딩동이야 링딩동 형 얼굴만 안 잡으면 두 분은 링딩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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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우도 안 좋아 이준이 발표할게요 재석팀 이수진 허하 네? 네? 왜요? 야 니 맘에 내가 없는거지? 대본아 내가 낫지 그룹이 이해되잖아 야 여기 이순인데 여기나 봐 여기도 이순일 수 있잖아 경북팀 이순이 누군데요? 부르세요 대동 야아 대동 야아 아 쟤 정말 진짜 아 나 그쪽으로 미친됐어 쟤 대동 아 귀여운 척해 아 귀여운 척해 아 귀여운 척해 아 이런거지 나 편집하는데 내가 자꾸 이러겠어 내 동생이야 난 누구 동생이야 그러면 내 동생 아 가벼워졌다는데 개니는 누구 동생인지 알아? 개 동생 개니는 누구 동생인지 알아? 개 동생 개 동생 재밌었는데 광수 때문에 안 나간다 개 동생 광수 때문에 그냥 투명이 지금 나간 거 지금 오랜만에 광수하고 지금 개리하고 지금 맞춰가지고 누구 동생인 줄 알아? 개 동생이가 있는데 개 동생이 있는데 개 동생이 있는데 개 동생이 또 안 나간다 짠 뭐야